저출산, 저출산, 저출산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끝으로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에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끝으로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에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끝으로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에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 결과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교육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응답이 가장 적게 나타난 답변은 무엇입니까? 조사 결과에서 응답이 가장 적게 나타난 답변은 무엇입니까? 조사 결과에서 응답이 가장 적게 나타난 답변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을 싫어합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한 두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2단은 여성에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2단은 여성에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